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의원들의 출마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김해시 을 현역 의원인 김정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. 김 의원은 재선 의원의 국정 경험과 네트워크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살기 좋은 김해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김 의원은 기자회견 전 김해 선관위를 찾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. 김해시 갑 민홍철 의원은 6일 4선 도전을 선언하며 양산시 갑 윤영석, 양산시 을 김두관 의원, 밀양 의령 하만창령 조혜진 의원도 이미 출마를 밝히고 활동에 나섰습니다.